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실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더 건강하게 살면 중독되지 않을 거다. 그냥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 뇌가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 중독, 운동 중독, 건강한 중독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복권에서 1등에 당첨이 되든지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든지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독 치료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요즘 시대에 중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심지어 카페인 중독 이제 중독은 이거 정말 그냥 누구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거 아니냐.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 좀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렇게 중독할 걸 찾은 거 아니냐 등등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로 좀 몰아가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중독은 뇌가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심리학사에 길이 남은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이제 1954년에 캐나다의 맥길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쥐를 이용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좀 우연히 아주 우연히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쥐의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 전기 자극이 가게 됐더니 우연히 가게 됐는데 쥐가 그 전기 자극을 받았던 장소로 계속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뭔가 거기서 어떤 쾌감을 얻었던 거예요. 쥐 뇌의 시상하부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는 지렛대를 개발했습니다. 쥐가 그걸 누르면은 자기 뇌에 자극이 가는 거예요. 쥐가 1시간 동안 7,000번씩 지렛대를 누르고 그러다가 이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갓 태어난 새끼쥐들이 옆에 있어도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그 지렛대를 눌렀다고 해요. 쥐 뇌 속에 있는 쾌감센터라는 곳을 찾게 된 연구의 시작이고요. 그런 쾌감센터를 포함하는 중독회로 혹은 보상회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보상회로는 사람의 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지나치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지나치게 큰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보상회로가 탁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중독이 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흔히들 어떻게 보면은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복권에서 1등에 당첨이 되든지 아니면 카지노에서 숫자 7이 3개가 뜨든지 혹은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큰 행운이겠지만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답변은 카페인 중독, 조금 약한 중독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 그게 알코올 중독 수준이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내릴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게임 많이 하시지만 게임 중독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역시 커피도 많이들 드시지만 저는 커피 중독이 내가 문제다라면서 진료실에 찾아온 분은 아직 한 분도 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직접적으로 우리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유발시키고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역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다들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용인해 주느냐. 사실은 따라오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얻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악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아에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영향이 미쳐지냐에 따라 다르겠죠.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내성, 금단, 갈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성이란 거는 옛날에 나는 커피 하루에 한 잔 마시면 뭔가 뇌가 확 깨는 느낌이 들고 이거면 충분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잔으로는 잘 안 되고 두 잔, 세 잔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 내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용량을 사용해도 예전만큼의 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양이 늘어납니다. 물론 중독이 안 돼서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한 금단. 내가 금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통 사무실에서도 피우시다가 한 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또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같이 담배 피우는 동료와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뇌에서 금단 증상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담배를 찾게 되는 거고요. 커피, 커피를 안 마신 날 내가 두 통이 온다. 혹은 무기력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커피를 결국 마시지 않으면 이게 좀 길게 지속된다라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신체가 카페인에 중독되어서 금단 증상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갈망감 역시 요즘 중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이제 이것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어느새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고 결국엔 잡게 됩니다. 그만큼 분명히 중독은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내 삶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만 사용해도 이게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연 고 지금 얘기한 카페인이나 흡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내가 자주 보는 드라마 주인공이 마약 밀거래상이고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거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더 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겠지만 세상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 교실을 가는데 아이들이 골 넣고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은 다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를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날두 선수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아직도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시기 아직 자아 정체감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멋있어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면은 그저 따라합니다. 뭐 춤이든 노래든 말투든 그냥 따라하죠. 아 근데 그거는 좋아하고 멋있고 건강한 거니까 따라하는 거지 마약 같은 거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면은 실제로 자살률이 국가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우리는 남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멋있게 봤고 그래서 내 자아의 일부분을 차지하던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따라할 수 있는데 당연히 마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인도 물론 마약이 위험하겠지만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이제 제 정식과 동료들 정식과 의사 동료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마약을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내 지인이 한 걸 본 적이 있다 식의 이야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듣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는 꽤나 이제 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청소년에게서는 위험하다 또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이라고 뭐가 또 특별히 위험할 게 있냐 괜히 더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에게는 확실히 더 위험하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과학적으로 좀 입증이 돼 있어요. 이제 마약을 사용하면은 아까 이제 쥐의 뇌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우리 뇌의 보상회로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거에 100배까지도 분비가 된다고 해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극도의 쾌감이 우리 뇌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뇌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쾌감을 억제하는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을 내보내면서 이런 쾌감을 좀 차단을 하고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의 고유 인지 기능을 거의 다 담당합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등 사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뇌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우리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아직 발달이 안 해 있다가 20대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이런 전전두엽을 파괴시킵니다. 이 보상외로의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전전두엽을 또 파괴시키기 때문에 아직 우리 뇌의 제어 장치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테러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을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국내 연구진의 실험 결과로도 확인이 되었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 집단의 몇십 명씩을 MRI를 찍어서 각 뇌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필로폰 중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서 성인에 비교할 때 이 전전두엽이 한 7분의 1 정도까지 얇아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건강한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 중독, 운동 중독 이런 것들은 많이들 붙여서 사용하시면서 건강한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도 종종 쓰이는 것을 보이긴 했는데 저는 건강한 중독이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의 특징은 내성, 금단 그리고 갈망입니다. 어떤 우리가 화학물질에 의해서 혹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뇌가 그렇게 지배되어서 그것만을 쫓는 쥐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를 건강한이라는 단어랑 같이 붙여서 사용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뇌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독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번아웃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다가 계속 실패를 맛보면서 무기력해진 심리상담가들의 모습에서 유래된 용어거든요. 그 정도로 중독은 잘 안 낫습니다. 저도 저한테 중독 치료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실 거예요. 평소에 좀 덜 우울하고 더 건강하게 살면 중독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독을 싸워서 이겨낸다. 내가 술과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마약과 싸워서 이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런 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 의지는 굉장히 약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정식과 의사들이 볼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본인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술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끊고 싶다. 이러면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술 마시는 친구들이 불러내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 이러면 역시 친구들이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도인처럼 참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피하셔야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대학병원 전공의로 있을 때 산속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한 대학병원에 중독의 권위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그 산속에 있는 병원에 환자분들을 가끔 보내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중독의 가장 전문가이신 분께서 본인이 안 보고 이 산속까지 보내냐 라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왜 오셨냐라고 여쭤보면 산속에 가서 한 2, 3개월 쉬다 오시라 그게 지금은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내셨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은 내성, 금단, 갈망이 그 특징인데 이 갈망감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중독 치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만 가도 술이 있고 식사하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갈망감을 의지로 이겨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격리가 가장 좋은 해답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입원 치료를 권유드리게 될 때가 많고요. 입원하면서 내성과 금단 역시 금단 증상 역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이 중독 회로, 보상 회로가 좀 벗어나와야지 이성을 되찾고 그나마 중독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다닐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다닐 때 그나마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평생에 걸쳐서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좀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면 되는 건가요? 술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중독의 가장 흔한 특징은 내성입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으로도 내가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잠도 잘 잘 수 있었는데 어느새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이 행복을 느끼는 쾌감을 느끼는 역치가 어느새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 물질에 내성이 생기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물질을 끊게 되면 바로 이게 다시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물질들이 없어지면 굉장한 공허함, 엄청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잘 느끼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셨던 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들, 연착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입원 치료하시고 지금은 술은 끊으셨는데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가 술은 끊어서 다행인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혹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한다. 이거 다른 중독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괜찮냐? 라고 말씀드릴 때 괜찮다. 지금은 좀 내버려 두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정도 자극의 뇌가 적응을 하고 점점 중독되었던 과도한 보상회로에서 점점 벗어나오게 되는 거죠. 중독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건강한 도파민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마약이나 중독 물질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럴 때 우리는 중독에 빠져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씩 잘 나와야지 우리는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거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고 행복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용어로는 셀프 메디케이션 자가 투약하는 느낌으로 매일 술을 드시거나 안 하던 담배를 시작하시거나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뇌가 쾌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행복 심리학자로 유명한 성국 교수님께서 적은 행복의 기원이란 책에서는 행복은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이제 기쁨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리 큰 기쁨이 오더라도 우리 뇌는 곧 적응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나중에 통계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절대로 더 행복한 사람들을 살지 않아요.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 바람에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지 못하는 뇌가 되어버렸고 큰 기쁨은 금방 잊어버리고 더 부족한 것들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똑같습니다. 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원래 행복이고요. 그거를 인정하고 다음 아이스크림을 또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기원 책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을 부대끼고 운동을 같이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에게 이런 작은 행복들을 충분한 빈도로 넣어준다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면서 뭔가 더 큰 자극 물질을 찾게 될 리스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